그래도 엄청 덥죠? 지금 이거 나는 하우스라서 밭이 작은 거예요 근데 노지가 한 10배 이상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자밭인데요 오늘 마지막 봉 수확하는 날이에요 여기 한번 더 가지고 올라갈게요 크게 따로 써야 되는데 뭐 어때? 그냥 사실 뭐 걸음으로 돌아가는 거죠 뭐 이게 감자 열매라 그래야 되나? 옛날엔 먹었다는데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네 원숭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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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흙 농사도 직접 짓고 있죠 감자농사, 고구마, 뼈농사도 시켜있고 황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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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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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선하네 Bros 소소스 써봐 소금 고르기 소금 간추를 넣고 고추를 호박고구마 고구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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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T 고구마 로그 고구마 고구마 고춧가루 고춧가루 깻잎 고추 고추 양파 고추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완성!